이 가수분은요. 윤재성 가수분이신데 이분은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.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놀이 되는 분은 장비 같은 걸 날라주시는 분들을 써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되는데 근데 이 윤재성씨 이분은 다른 이런 밴드라든가 다른 데서도 그 장비 어제도 저기 포첩 마루검장에서 뜨거운데 낮에 공연을 했는데 그 장비 다 만드시네요.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.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김에 다른 분한테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여기 음향하시는 분 지금 이 음향이 엄청나게 좋은 음향을 지금 어제보다 한 벨을 업그레이드해서 음향을 설치해 주셨거든요. 최개영 사장님이신데요. 자 큰 박수 좀 주세요. 앞으로 음향 더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음향 하실 분들 저도 몰랐는데 저희 반죽이 업그레이리라든가 또 음향 하실 분들은 여기 서성동에 공장이 있다 가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 음향 하실 분들은 좀 달락주세요. 또 여기에 지금 북을 안 치고 계시지만 북을 쳐주시는 분이 계세요. 어디 계세요 저기 한석준님 한석준님 이따가 봉투 좀 펴주실 거거든요. 신나게 봉투 좀 펴주실 거거든요. 신나게 봉투 좀 펴주실 거거든요. 신나게 봉투 좀 펴주실 거거든요. 한석준님 어디 계세요? 안 계시나? 한석준님 한석준님 이따가 신나게 봉투 좀 펴주시라고 박수 좀 펴주세요. 박수 좀 펴주세요.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유튜브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장털보 선생님이시라고 이거는 품반 매니아 유튜브 영상같이 굉장히 많이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세요. 장털보 영상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봉사하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다가 다 설명드렸네요. 자 유재석 가수님 유재석 불러주실 노래는요. 우리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잃어버린 30년 그 노래하고 3강 1개 2곡 불러주시겠답니다. 자 큰 박수 좀 청해 주십시오.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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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배고의 공사가 됐습니다. 우리 빌리미ope. 나만 다 기억하네. 그보다 기억이 크네. 내가 한 번 더 보냈어 들어봐. 다행히 한 번만 더 물어보셨어요. 유재성 가수님께서요 낙원의 조수구신오래하고 안동동에서 두고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좀 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바다 는 가운데로 흘러나갔어 불편처럼 떠다니는 나의 질색이오 피 없는 깊은 산속에 맺힌 거다 아무것도 없이 비춰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너머머머머머머머머머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떻게 가는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더운데 놀러가니가 내 청춘이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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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